시이뿌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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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물주물하며 결정을 망설이다 주저하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손절이라는 게 참 있는데 내가 만약 10원에 손절하겠다고 하면 딱 하면은 10원 근처에 오면은 마음이 불안한 거야 아 10원 결국 오는구나 미치겠네 이러다가 10원이 딱 해버려 그래 손절 탁 하려는데 그게 가격 확 떨어져 버려 뭐 굿즈용 굿즈용 10원 지나서 10원 올 때까지 또 기다려 보자 그럼 또 그 면필을 하는 거야 10원이 또 딱 왔어요 딱 하면 딱 하려다 아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올라가니까 또 혹시 얼마나 확 오를지 그때서는 약간의 손실을 많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10원 살려고 우물주물주물 하다가 그냥 손질의 기회를 놓쳐 가지고 그냥 확 그냥 막 구원까지 떨어져 갖고 손해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